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화요일을 책임질 위대한 생맨의 단장 박성호 인사 올립니다 단장 옆을 지키는 저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지연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상 최대 생쇼를 선보일 뿐이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분과 함께 살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대한민국 원조 멋쟁이 원조 오빠 부대의 중심 한국 가요계에 살아있는 슈퍼스타 이 시대의 진정한 가수 오늘의 생맨 남친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성호씨 우리 또 지연 양 오늘 진짜 만나서 반갑습니다 굉장히 기다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이렇게 또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소개가 마음에 드십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진정성 있음께 진정성 그냥 꾹꾹 담았어라 담아부러싸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7월쯤에 저희가 주말 초대석에 한번 모셨었고 그리고 나서 거의 반년 만에 다시 뵙게 됐는데요 빨리 갔네요 이번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셨던 저희 초대석 녹음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그때는 녹음이었고 오늘은 이제 한 계단 더 올려서 리얼한 거 그냥 바로바로 나가버리는 거 싱싱한 맛이 있어서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해주셨던 우리 또 첫사랑 얘기 아유 뭐 아직도 저도 뭐 잊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잊혀질 얘기가 아니죠 사실 남진씨 노래는 저희가 평일 생방송 때 매일 틀고 있어요 아유 나야 나야 나 나야 나야 나 나야 나야 나 이거 셀럽 DJ 콘테스트라는 바로 조금 전 앞서서 나갔던 그 코너에서 어떤 캐릭터를 소개하는 주제가 같은 노래로 매일 나가고 있는데 혹시 원조 나야 나야 나 한 소절만 들으세요 나야 나야 나 여기서 또 팍 달라야 돼 나야 나야 나 이렇게 가야 돼요 알겠죠? 두 개가 다른 곡은 같은 나야 나인데 나야 나야 나 나야 나야 나 한옥 탁 식어 제가 연습을 많이 해요 나야 나야 나 식어 나야 나야 나 0.0초 사이에 굉장히 감정이 또 달라지죠 똑같은 나야 나지 말고 이거 레드웅한테도 꼭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 송호씨가 하니까 원래 노래 조금 했어요? 노래 잘하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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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데 진짜 노래를 좀 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해도 따라하기가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저 불타는 트로트 좀 나가면 좀 아니 진짜 한번 나가보라고 끝났는데요 다음에 한번 만들어볼게 알겠습니다 벌써 남진씨 반가워하는 문자가 많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솟규현님께서는 아따 남진선생님 나오셨으라잉 겁나게 반갑으로요잉 반갑습니다 백현종님께서도 남진선생님 완전 멋쟁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3834 이건 읽어주셔야 되거든요 필승 남진 해병님 해병 641기 인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주워 해병대회 또 자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피수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이분은 641기 인가봐요 네 저보다도 그러니까 한 400기 정도 트로 가죠 우와 대단하십시오 오늘 게다가 저희가 위대한 식맨 지금 저희 보이는 라디오 보셨겠지만 남진 신곡 특집으로 오늘 위대한 식맨을 준비했잖아요 위대한 식맨 역사상 단일 아티스트의 특집을 해보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신곡을 3곡이나 소개해 주신다고요 그 곡들을 하나하나 톡톡히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첫 번째 만나볼 신곡 밥 사는 사람 네 제목이 특별하죠 네 어떤 리얼한 거죠 진짜 밥을 잘 사는 사람 저도 워낙 했 동안 지인인데 이분이 평소에 보면 항상 어느 자리에서나 모든 걸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밥을 사나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어느 누구하고 자리를 해도 그 소음을 들어보니까 그러시더라고 저하고도 많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작곡 작사하신 분하고 굉장히 한 30, 40년 지인이에요 그분이 그걸 보고 이제 우리들의 나이들이 많이 좀 잡쌌잖아요 세월이 가면서 정말 멋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곡을 쓰고 글을 쓰셔서 김동찬 선생이라고 내 노래 둥지도 상사화도 쓰신 분이잖아요 원래 갖다 놓고 가셨던 네 그분이 이제 쓰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사랑이 담긴 저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사연이 있더라고 어떤 사연이요? 그 밥을 사는 이유가 이분이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을 크게 하신 분인데 이제 젊었을 때 고생하고 힘들 때도 부모님이 너는 앞으로 언제든지 네가 어떤 입장에 있든 간에 친구들하고 먹으면 꼭 네가 밥값을 내고 네가 밥을 사야 된다 그래야 친구들이 있고 사랑이라는 것이 거기서 싹이 든다 그래서 그 버릇이 들어가지고 근데 다행히 성공하셔서 이제는 많이 사죠 그분이 소개를 좀 시켜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같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사연의 주인공 분도 본인이 이 노래의 주인공인 거 아실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아셨어요? 처음에는 몰랐죠 처음에 몰랐어요? 모르시죠? 그럼 나중에 이 노래 듣고 본인이 이 사연의 주인공이라는 걸 알고 반응이 어떠셨나요? 그분이? 또 겸손한 분이라 부끄러워하시더라고 아이고 뭐 당연히 사는 거 당연한 건데 근데 작곡하신 분하고 3, 40년 지인 친구들이잖아요 그분이 담아서 쓴 거고 나는 또 그분을 잘 아니까 노래에 그 마음을 담아서 부르게 된 거고 실화를 한 거죠 이것은 그렇군요 이게 그냥 언뜻 제목만 봐서는 몰랐는데 이렇게 또 이야기를 또 스토리를 듣고 하니까 노래 들어보시면 알아 더 듣고 싶어 그러니까요 유튜브로 행복한 동행님께서도 이 노래에 대한 사연을 들으니까 노래 빨리 듣고 싶네요 하셨거든요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죠 남진씨의 신곡입니다 밥 사는 사람 세상에 최일콤한 사람 나누는 사람 사람 크기 누구요 사랑의 손길로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사람 세상에 최일 멋있는 사람 밥 사는 사람 크기 누구요 마음이 따뜻해져 마음이 따뜻해져 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사람 인연을 소중히 생각해 사람을 유난히 좋아해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사랑해 가족이라 친구라 챙기는 사람 혼자 살기도 힘든 세상에 하루 살기도 벅찬 세상에 오늘도 웃으며 밥 사는 사람 당신 좋아 사랑해 인연을 소중히 생각해 인연을 소중히 생각해 가슴을 연 nighttime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사랑해 가족이라 친구라 챙기는 사람 사랑 혼자 살기도 힘든 세상에 하루 살기도 벅찬.. 오늘도 웃으며 밥 사는 사람 당신 좋아 사랑해 오늘도 웃으며 밥 사는 사람 당신 좋아 사랑해 밥 사는 사람 노래 너무 좋은데요? 저는 좀 생각이 신나는 곡일 줄 알았어요 제목만 보고 밥을 사주는 거니까 정적이지 정적으로 잘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밥만 사준다면 좋아하셔서 그러시면 안됩니다 신곡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마포작도님께서 밥을 사야 성공한다 오늘의 명언이네요 하셨고요 아딸맘님께서도 밥 사는 사람 저는 너무 좋은데 노래도 억수로 좋아서 귀에 가사가 쏙쏙 꽂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481님 남진 선생님 밥 사는 사람 신곡 대박입니다 학사 석사보다 더 귀중한 게 밥 사죠 달팽이관이 호강하네요 우리 송원씨가 한 부분 부르면 잘할 것 같은데 어떤 곡은요? 중간에 있잖아요 이분 스타일이 그래요 개인적으로 잘 아니까 인연을 소중히 생각해 사람을 유난히 좋아해 그러는 거지 그렇잖아 인연을 소중히 생각해 사람을 유난히 좋아해 진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쓰시잖아요 합권이네요 저도 안 그래도 지금 불러주신 그 부분 가사가 저는 1절보다도 2절 시작하는 그 부분 가사가 너무 많았더라고요 인연을 소중히 생각해 사람을 유난히 좋아해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사랑해 가족이라 친구라 챙기는 사람 혼자 살기도 힘든 세상에 하루 살기도 벅찬 세상에 오늘도 웃으며 밥 사는 사람 이 작품 쓰신 분이 둘이 한 3, 40년 지인들이 친구들이니까 그걸 보고 이분이 쓰신 거예요 그냥 아름답네요 느낌을 저도 주위에 이런 사람 한 명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가 이런 분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최현숙님께서 유튜브로 오늘 제가 밥 살게요 하시는데 어떠세요? 누가 누가? 최현숙님 주소 좀 남겨주이소 네 영호 7구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진 선생님을 쭉 봐왔습니다 동네 리사이트 그리고 시민회관 리사이트도 봤었습니다 큰누님께서 저를 많이 데리고 다녔었거든요 서울 플레이보이부터 시작해서 어지간한 건 다 압니다 꾸벅하고 인사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서울 플레이보이가 뭐죠? 제 첫 첫 데뷔곡이에요 히트가 안 돼서 잘 모르실까요 우리 흥원씨가 그러셨군요 어떤 노래예요? 나는 못생겼지만 서울 플레이보이 머리랑 깎지 않고 수협마저 길렀지만 대포라도 좋아 맥주 맛도 오케이 나는 야 서울 플레이보이 멋쟁이다 제2이다 서울 플레이보이 이런 노래야 그때가 이게 64년도에 불렀으니까 몇 년 전이에요? 30년 40년? 60년 다 됐죠 50년 다 된 거예요 사실 저희 팀에도 왕년에 서울 플레이보이가 계신데 황모 피디님이라고 유명하죠 그분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렌지족 출신에다가 압구정 왕자님이셨어요 이분이 오늘 탄생하신 날이어서 말 나온 김에 우리 서울 플레이보이 여기 이분이라고 하니까 한번 딱 들어볼게요 남지희씨의 데뷔곡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노래죠 64년도 서울 플레이보이 듣고 와서 나머지 신곡 더 소개해드릴게요 예 나는 못생겼지만 서울 플레이보이 머리를 난 깍지 않고 수협마저 길렀지만 때때라도 좋아 맥주발록에 나이냐 서울 부이보이 멋쟁이 있다 제일 이리다 서울 플레이보이 나는 미친 척하지만 서울 플레이보이 나는 미친 척하지만 목표 파도 빛냄새 풍기면 로켓 타고 더 오란란들 못 갈까 나이냐 서울 부이보이 멋쟁이다 제1이다 서울 플레이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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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순진하게 불렀네 이쁘게 너무 듣기 좋습니다 20살 때 불렀으니까 남진씨의 데뷔곡 서울 플레이보이 20살 때 그 당시에 풋풋하고 그러니까요 가슴이 뭉클합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저는 잠깐 궁금한게 하나가 개인적으로 이때 당시에 녹음을 하실 때 지금은 뭐 이렇게 잘라서 잘라서 컴퓨터가 이렇게 다 그때는 그런거 없죠 무조건 한 번에 다해요? 한 번 1, 2절 중에서 한 번에 틀리면 다시 띡 한 번 처음부터 다시 해야돼 아 그래요? 지금 한 번 부분분 찍어서 붙잡기 이런게 안되죠 그때는 한 번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돼 제일 앞에부터 다시 와 긴장이 많이 되죠 아 그러니까요 이런 이런 귀중한 곡을 노래인데 우리 구호고쇼 아니면 어디서 듣겠습니까? 우리 또 남진씨 데뷔곡 어우 좀 좋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남진씨의 나머지 신곡 두 곡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TBS 캠페인 무슨 고민이 있어? 그게 집이 낡아서 고쳐야 할지 새로 지어야 할지 고민이어서 혹시 잘하는 업체 없어? 그런 문제라면 무조건 건축사를 먼저 찾아가야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회장 김재록입니다 건축사는 건축계획부터 완공까지 건축의 모든 과정을 지휘감독하는 국가공인 건축전문가입니다 가까운 건축사사무소에 건축사와 상의하세요 건축의 모든 시작은 건축사입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건축사회와 함께합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건축사회 자동차 전문가 스마트 차량 관리 인포카 협찬 1시 32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데 구리 암사대교를 앞둔 지점 고덕 굴린공원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방금 전에 처리가 끝이 나면서 이제 부근 다시 정상소통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고 없도록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고요. 강변북로 일산방면으로는 월드컵 대교 지나자마자 4차로 쪽에서 작업 차량을 세워두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홍제천로 연남교에서 홍남교 쪽으로 가는데 연일앰프 쪽은 못 간 지점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있어서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미리 다른 도로로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안의 자동차 전문가 스마트 차량 관리 인포카 협찬이었습니다. 지금 섹시 오빠 오빠 라디오 들어? 나 싱글벙글쇼 오빠 싱글벙글쇼 같은 소리하고 있네 오빠 채널 돌려 맞아요 정우엔 무조건 955쇼다 오빠 오빠 95.1 우리 또 새로운 스폿이 스폿 광고가 또 나왔습니다. 잘 나온 것 같나요? 네 완벽합니다. 네 좋아요. 박성호 강지연의 고고쇼 4부 시작했고요. 위대한 식맨 오늘은 대한민국 가요계의 레전드 멋쟁이 가수 남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민주 씨가 또 문자를 주셨는데요. 남진 선생님 음성 너무 구수하고 좋네요. 밥 사는 사람 히트 예감! 히트 예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신곡 한번 또 저희가 파일 쳐봐야죠. 맞습니다. 아니 이번 신곡들이 다 제목이 굉장히 특별해요. 두 번째 노래 제목은 출입금지. 출입금지예요 노래 제목이. 2022년 9월에 발매된 노래입니다. 출입금지. 그럼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그대로 그냥 출입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나한테 오지 말라. 나한테 가까워 오지 말라. 철벽 치는 거예요? 응 딱 오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이유는 뭘까요? 사랑에 뭐 다친 거? 사랑이죠. 너무너무 사랑. 이유가 있었겠죠. 이렇게 강하게 나갈 때는. 정말 모든 걸 열어놓고 오픈했는. 정말 진실로 사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랑이 다른 데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배신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제 가까이 오지 마. 너와 나고는 끝이야.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속은 거야. 이젠 출입금지. 이 출입금지를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인 건가요? 그 사람? 그렇죠. 그렇죠. 둘이 이렇게 연인하다가. 연인 사이에서 너 이제 출입금지다. 여성이 또 남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서로가 어느 정도. 그래서 이 노래에 가사를 좀 살펴보니까. 잠깐 그 선을 넘지 마라. 너는 아니다. 거기 서라. 철 모르고 너와 함께 달려왔지만 이제 더는 속지 않는다. 청춘이 좋아서 사랑에 미쳐서 영원할 줄만 알았다. 그렇게 할 줄 알았지. 근데 알고 본 게 이게 또 딴짓거리 한 거야. 그래갖고. 이 가사 제목과 가사는 혹시 뭐. 김승곤 씨라고 유명하죠. 우리 남진 씨 그 경험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누구나 남자나 여자나 젊은 시절에 경험 없을까? 그럼요. 왜 이러면 안아주었죠. 한 번이냐 두 번이냐. 근데 이 곡을 또 쓰신 분이 나의 제일 처음 히트곡을 만들어주신 김용광 씨라고. 나의 첫 히트곡이 울려고 내가 왔나. 노래는 아까 불렀던 소울 플레이버였지만 히트는 못했고. 그 후로 이제 울려고 내가 왔나라는 노래가 저희 가수 남진을 만들었죠. 그분 작곡하신 분이 김용광 씨예요. 그분이 써준 또 몇 십 년 만에. 와. 감회가 좀 서럽겠네요. 또 작사가도 유명한 김승곤 씨라고. 남자라는 이유로 뭐 작가했다 깨꼬리. 유명한 글이죠. 그 친구가 또 쓴 글이에요. 저는 이 노래 가사 중에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출입 금지다. 너랑 안 간다. 남겨진 내 인생 따로 갈란다. 1절인가 2절은 더해. 출입 금지다. 이제 너랑 끝이다. 따로 놀란다. 이제 너랑 안 논다. 나는 나대로 따로 놀란다. 오직 화났으면. 스토리가 담겨있는 그런 노래일 텐데. 이 노래가 히트가 되고 난 다음에 다음 곡은 접근 금지 명령. 접근 금지 명령.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법원에서. 나한테 와봐라. 오기만 하면 넌 철컹이다. 뭐 이런. 법으로 너를 이제 엄벌한다며. 참을 수 있어봐. 우리가 부편적으로 출입금을 서로 분해서 배신당해서 헤어졌을 때. 그 다음에 대개 어떤 결과일까? 그 다음이. 배신당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헤어지고 난 후에. 술 먹죠. 고소고발이죠. 뭐. 아니 그것도 다 끝난 후에. 다 끝난 후에. 세월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그냥 뭐 그냥. 다음 곡은 그걸 연구 한번 해보려고. 세월이 지난 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출입금지 다음에. 네. 그냥 어디서 마주친 거야.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그런 노래. 좋습니다.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남진 씨의 출입금지 들어볼까요? 잠깐 그 선을 넘지 마라. 너는 아니다. 거기서라. 철 모르고 너와 함께 달려왔지만. 이제 더는 속지 않는다. 청춘이 좋았어. 사랑에 미쳤어. 영원할 줄만 알았다. 청이라는 그놈. 세월이란 그놈. 이제 그만 거기 멈춰서라. 출입금지다. 너랑 안 간다. 남겨진 내 인생 따로 갈란다. 남겨진 내 인생 따로 갈란다. 잠깐 거기서 오지 마라. 너는 아니다. 멈춰서라. 철 모르고 너와 함께 달려왔지만. 이제 더는 속지 않는다. 청춘이 좋았어. 청춘이 좋았어. 사랑에 미쳤어. 영원할 줄만 알았다. 청이란 그놈. 청이란 그놈. 청이란 그놈. 청월이란 그놈. 생월이란 그놈. 이제 그만 거기 멈춰서라. 내 인생 따로 갈란다. 출입금지다. 너랑 안 간다. 이제는 낫대로 따로 놀란다. 출입금지다 너랑 안 간다. 이제는 낫대로 따로 놀란다. 전 이 노래 너무 맘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노래가 좋은데. 제가 아까 제일 맘에 든다고 했던. 출입금지다 너랑 안 간다. 남겨진 내 인생 따로 갈란다. 이 부분 한 소절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출입금지다 너랑 안 간다. 이제는 낫대로 따로 놀란게. 강지현 씨 바로 접수했죠. 접수했습니다. 감정을 싣고. 출입금지다 너랑 안 간다. 남겨진 내 인생 따로 갈란다. 부드럽다. 야 내가 노래가 감정이 남겨져 있는데 추억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정말. 이런 감정이 있어야 돼.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 만나고 헤어지고 하라고. 무슨 소리야 시집을 가야지. 이제 세 번째 신곡. 또 바쁘게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노래는 2021년 8월에 나왔던 노래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실 텐데 영원한 내 사랑. 그런데 이 곡도 또 이야기가 담긴 노래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노년 부부신데 그 부인이 치매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구나 나이 먹고 편안하게 사셔야 될 그런 입장에서 부인이 치매가 오니까 얼마나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마음의 아픔을. 그것을 이제 노래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의 아픔을. 영원한. 그러나 나에게는 영원한 사랑은 바로 당신이다. 정말 그 자식 다 키우고 시집장가 다 보고. 다 그렇죠. 이제는 조금. 82분이 한 후반이죠. 조금 이제 좀 편안하게 좀 하려고 했는데 또 이런 또 청청병력 같은. 너무 슬프다 진짜. 슬픈 일이 또 일어났어요.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이 노래 가사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날 알아보지 못해도 날 기억하지 못해도. 그러니까 이게 그 치매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치매니까 못 알아보죠. 남편을 보고도. 그래도 당신만 곁에 있으면 난 행복해요 좋아요. 젊어서 고생시키고 속 썩인 내가 미워서 당신이 나를 잊은 것 같아 눈물이 납니다.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표현이 당신이 왜 치매 걸려서 나를 못 알아봐가 아니라. 그 표현을 젊었을 때 내가 속을 너무 많이 세게 해서. 지금 그게 생각하면 미워가지고. 말을 보고도 모른 척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치매가 와서 안 모르냐. 이런 게 아니고. 맞아요. 그 글이 이 글도 우리 김동찬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그렇군요. 참 기막힌 글이죠. 표현이. 어쩜 표현을 이렇게. 시인이시네. 네. 그러면 유명하죠. 뭔가 가슴 한쪽이 좀 시큰해지는 그런 노래일 것 같은데요. 이 노래도 바로 들어볼까요. 남진 씨의 영원한 내 사랑 함께 감상하시죠. 날 알아보지 못해도. 날 알아보지 못해도. 남진 씨의 영원한 내 사랑 함께 감상하시죠. 날 기억하지 못해도. 당신만 곁에 있으면 난 행복해요. 좋아요. 제발. 젊어서 고생시키고. 속 썩인 내가 미웠어 당신이 나를 잊을 것 같아 눈물이 납니다 여보 미안해요 여보 고마워요 이 세상 저 세상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어 걱정하지 말아요 영원한 내 사랑 사랑 나를 잊을 것 같아 눈물이 납니다 여보 미안해요 여보 고마워요 이 세상 저 세상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어 걱정하지 말아요 영원한 내 사랑 영원한 내 사랑 영원한 내 사랑 좋습니다 공손하게 손을 모으고 박수를 치게 됩니다 정말 눈을 감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감상해보게 되는 그런 곡이었는데요 푸다당님께서도 사연 듣고 나서 노래를 들어보니 느낌이 또 다르네요 먹먹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마포작도님께서도 이 노래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그렇죠 슬프게 들립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0112님 이 노래 들으면 눈물이 나요 엽지기 배우자 엽지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서로서로 잘해야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영원한 내 사랑 노래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네 우리 또 남진씨는 그 노래말 중에서 그 어느 대목이 가장 또 전체적으로 다 예전한데 네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신이 왜 이렇게 치매가 걸려서 너무 고생을 해 이게 아니라 그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젊어서 고생 시키고 속 썩인 내가 미워서 당신이 나를 잊은 것 같아 눈물이 납니다 여보 미안해요 여보 고마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냥 무슨 뭐 왜 병이 걸려서 나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젊을 때 당신 속을 좀 많이 새겨 있었던 것 같더라고 실제로 네 그게 생각하니까 그게 미워서 지금 나 보고도 모른 척하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이 표현이 절절하게 너무 애절하는 거예요 저도 이 노래 부를 때 이 대목에서 아주 힘들어요 감성이 네 영사 구형님께서도 중간에 여보 미안해요 이 한음절에 눈물이 핑 도네요 이분은 얼마나 속을 썩이셨으면 지금 자아 반성 하고 계십니까 사실 뭐 그 좀 나이를 좀 먹게 되면 속 안 썩인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럼 네 사랑이 있으면 속이 좀 썩해야 돼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뭐 또 그건 그렇고 어제 아 우리 또 남진씨가 무슨 영화 촬영을 했다는 거 문자 제보가 왔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9595팀에 네 김은국씨가 네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사진 제보를 해 오셨는데 아 그랬어요 네 김은국씨 남진씨 또 백일섭씨도 함께 네 백일섭도 같이 하고 네 뭐 하신 거예요 세 분이 무슨 촬영이죠 내 다큐 내가 데뷔해가지고 태어나서 고향에서 태어나서 자라와서 가수가 돼서 오늘까지 있었던 그런 걸 다큐로 만든 영화가 있어요 네 저도 난생님 처음 찍어보는데 네 찍어볼수록 또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동료 중에서 친했던 후배 중에는 우리 훈국씨 네 또 동료 중에는 우리 저 일섭이 형님 네 그리고 또 친구 조영남씨 이렇게 다 찍었어요 어제 어제 찍는 날이었어요 그렇죠 그걸 보내줬구나 우리 훈국씨가 네 다큐영화군요 네 다큐영화 거기서 뭐 근데 그 김훈국씨는 네 무슨 역할 내가 굉장히 후배 중에도 예뻐하는 후배가 좋아하는 후배가 이제 우리 훈국씨는 우리 해병 짓게 돼요 그렇죠 해병 우리 영원한 해병이잖아요 네 평소에 가까이 지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그런 걸 좀 담겼죠 우리 일반 대중들이 모르는 이런 관계를 그렇군요 담았던 그런 촬영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콘서트 계획이 있으시다고도 들었습니다 네 인천 여수 뭐 곳곳으로 가시네요 네 뭐니 뭐니도 이제 가수로서 글쎄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지만은 네 그래도 많은 사랑 속에 오늘이 왔는데 팬들에게 만나보고 싶고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3월 10일 날 여기 인천소도 하고 네 또 이제 뭐 성남 일산 이런 데서도 하고 또 스키 성남은 우리 저거 송가인씨 우리 후배 가수라도 같이 한 번 하고 또 다른 무대는 요즘 미스터트롤에서 나온 후배들하고도 같이들 하고 좋은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배들은 또 얼마나 또 영광이겠습니까 그러게 맞아요 저도 좋죠 뭐 든든하고 네 또 이렇게 또 후배들을 또 챙겨주시는 그런 네 무대를 통해서만이 옛날 네 이제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네 그때 팬들이 그때는 10대면 지금 맞아요 그렇잖아요 오랜 세월을 네 네 그 팬들을 만날 때가 제일 흐뭇하고 감사하고 네 뜨거운 무대가 됩니다 이런 게 정말 가수와 팬들이 함께 나이 들어가고 맞아요 함께 성숙해져온 세월인거죠 너무 보기 좋고 정말 응원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한테 따지는 문자가 하나 왔대요 아까 그분 여보 미안해요 이거 듣고 눈물핑돈다고 하셨던 분 제가 왜 얼마나 속 썩이셨길래 자기 반성하시냐 했잖아요 저를 저격해서 지연 아나운서님 저 속 안 썩였거든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알죠 아유 농담입니다 정치자님 네 아유 죄송해요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시간이 뭐 벌써 또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아니 우리 좀 오랜만에 우리 저 송호씨하고 지연씨하고 같이 하는데 너무 빠르네 아유 그러니까 코너를 다 뺐는데도 맞아요 일단 우리 교통상황을 잠깐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빨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장미영 리포터 네 서울시내 서부간선도로 도심 성산대교 쪽으로 신정교부터 성산대교 남단까지 반대 외곽 안양 쪽으로는 목동교에서 오목교 광명교에서 금천교까지 밀립니다 또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구리 암사대교 조금 진한 지점 고덕 근린공원 부근에서 승용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현재 3,4차로를 막고 철회하고 있어서 사고 지점 뒤쪽으로 혼잡하다는 점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1부에 남진씨 위대한식맨 출연 예고해드리면서 남진씨 하면 이 노래지 이 노래 꼭 듣고 싶어요 하는 신청곡을 보내달라고 요청드렸거든요 네 워낙에 히트곡이 많으시다 보니까 다양한 신청곡이 들어오긴 했는데 과연 어떤 노래가 제일 신청이 많이 들어왔을까요 저 궁금한데요 나도 진짜 궁금해요 우리 팬들이 어떤 노래를 제일 지금은 듣고 싶어 하신지 자 그 6006님께서 남진하면 제 국민학교 시절에 유행했던 수학여행가서 장기자랑해서 그 시절 인기 대박난 님과 함께 저도 이 노래 너무 좋거든요 그 시절 벌써 50년이 훨씬 지나버렸네요 글쎄 하면서 6006님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남진씨의 님과 함께 듣고 싶다고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들 앞에서 제롱 떨면서 이 노래 부르고 용돈 많이 타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때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국민가요죠 그야말로 이 노래는 이 노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강재현씨는 용돈 안 탔잖아요 저는 용돈 탔습니다 무슨 소리에요 저도 이 노래 부르면서 제롱 떨었어요 아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저 푸른 초원을 아쿵따락딱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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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쿵따락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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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우리 용돈송 제롱송 네 좋습니다 그만큼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라는 뜻이겠죠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위대한 씩맨 우리 또 슈퍼스타 남진씨가 나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구호구호쇼 청취자 여러분들께 끝인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구호구호쇼 청취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송호씨 지은양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또 빠르신 날 뵙고 싶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건강하시고 콘서트도 대박 나시고 네 실목도 대박 나시고 감사합니다 맞아요 밥 사는 사람 대박 대박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걸 약속하셨어요 또 조만간 또 나와주시면 아 그러면 그러면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진씨의 님과 함께 오늘 끝곡으로 남겨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개도의 박수올고요 저는 강지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맛있게 잘 드릴게요